네 안녕하세요 이우치 모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먹먹한 그런 소리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보통 이제 욕조에서 씻을 때나 뭐 대중 목욕탕에 갔을 때 보통 잠수를 많이 하죠 노느라고 자 그런데 잠수를 했을 때 바깥의 목소리가 좀 먹먹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먹먹한 소리를 연출하고자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던 여러가지 사운드 효과들을 기억하고 계실 거에요 자 그중에 로우패스 효과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로우패스 검색해보시면은 필터앤드 EQ, 이퀄라이저가 되겠죠 그래서 로우패스 요거를 사운드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꼭 단순하게 로우패스가 이런 물속에서의 목소리만 만들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 여러가지 밀폐된 공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헬멧을 쓰고 있을 때의 목소리라든가 혹은 우주에 있는 공간 여러가지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있을 때도 이런 로우패스 효과를 활용을 해서 뭔가 좀 먹먹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번 시간에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동굴같이 뭔가 좀 왕왕 울리는 효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리버브 효과를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로우패스 효과 한번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물속에서 잠수되는 그런 구간을 먼저 찾아주는 것이 좋겠죠 영상에서 플레이 해보시면 여기서부터 잠수를 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되는 구간인데 자 여기서부터 사운드를 요 구간부터 컨트롤 K 혹은 레이저 면도날 도구를 이용해서 툭 끊어줄 수도 상관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앞 구간은 정상적인 볼륨에서 시작을 했다가 다음 구간 잠수되는 구간이 되겠죠 잠수하는 물속에서의 구간에서 로우패스를 적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다음부터는 이 구간이 잠수되는 구간이 되겠으니까요 자 혹은 아니면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우패스 적용해보도록 할게요 적용을 하고 현재 지금 인디케이터 플레이 헤드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 구간이 잠수가 되는 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이 되겠죠 시작점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컷오프 있죠 컷오프 로우패스의 컷오프 자 키프레임 찍어주고요 한 1프레임 땡겨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컷오프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의 헤르츠 값이 있죠 13735라는 헤르츠 값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컷오프 값을 낮춰주면은 먹먹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1000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적용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볼륨 물속에 들어갔을 때 약간 먹먹한 소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1000값 보다는 조금 더 먹먹한 값을 좀 만들어 더 강하게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800 주어 볼까요 1000에서 800으로 바꿔보고 먹먹한 느낌이 나죠 조금 더 강하게 먹먹한 느낌 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또 낮추시면 됩니다 500 이런 식으로 500 값이 좀 적당한 것 같네요 조금 더 수심이 더 깊게 잠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500 보다 더 낮은 값으로 좀 적용을 하면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로우패스의 컷오프 값을 이용해서 이런 물속에서 예를 들은 그런 먹먹한 그런 소리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번 시간에 한번 아주 간단하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하시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